아... 프림루제 스토리가 맞아. 문신 쫓고 싶지? 이 곳은 도아가니 근처인 듯 하다. 이리하여 스틸스노우에 도착했는데... 어흐 어흐 흠흠 얻어라せてもらおうかしら こっちまでの真面目が見えてくれてます 姉ちゃん どうも あ プリムロゼ様 그 1편에서 안 나왔던 건가? 그 1편에서 안 나왔던 건가? 그리고... 그리움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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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얘가 도움이 되겠지 뭐 그리고... 그리고... 네 네 부탁합니다 제가 아 네 배신당하는거 아냐? 이도 어.. 음.. 음... 음.. 유혹이라는 기술? 하지만 제대로 먹혔을 것 같애 말은 저렇게 해도 완전히 먹혔을 줄 알았는데 오란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은 무칸트나 오란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은 무칸트나 오란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은 무칸트나 바텐더에게 빚이 음? 바텐더를 한번 바텐더 원래 유혹 안되지 않나 오 뭐야 갑자기 생겼네 뭐냐 강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게 돼 뭐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 에이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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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게 따로 있나? 바로 뭐 바로 싸우나? 왜 이렇게 자꾸 의미심장하게 뭐 그런거야 뭐 뭐 지금 이 레슬랑가 우리의 형은 이 레슬랑의 집인인이다 지금 이 레슬랑이 이렇게 좋은데 다시 여기서 제가 이 레슬랑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슬랑이 에셀아트의 형이다 이 레슬랑이 영원히 더 좋아해주세요 여기서 더 강해지고 싶으면 좋겠어 네, 아버지 프리ム 로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다른 집에서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없을 것 같다 프리무로세 다큐나 도토르니 타라니 다큐나 도토르니 타라니 그는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믿는 것... 그는 그는 못 다 지수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는 그는 도망가지를 못한다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는 당신을 믿고, 그는 당신의 말에... 그는 프리무로세. 저 장범이 뭐지? 내가 팔아버렸나? 예로맥 같이 타고있지? 제가 피곤해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教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말했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믿고 믿고 응? 내가 왔어 쥬스 히터스 쥬스 히터스 쥬어 새로운 장소네 겨드랑 시원 프리므로제님은 뭘 믿으시나요? 그렇게 말하려다 그녀는 대답이 두려워졌다. 왜지? 흑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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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21 짜리 절로 가면 왠지 끝날 어 뭐야 스토리 스토리 진행한다는 말 없이 끝나버렸어 한편 그 무렵 어둠의 보스인가보다 딸을 내놓으라는데 아 목소리를 끊었다고 아 목소리를 끊었다고 아 목소리를 들었다고 오이 으아 오이 역시 높은 자리는 썩어 있다 상자 하나 더 있다냐? 여기도 하나 있네 가봅시다 흑요관 여기도 끝이 아닌가 본데 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 여기다 널 잡으러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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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프리무로즈 에ゼルアート. 프리무로즈 에ゼルアート. 마사카, 에ゼルアート. 프리무로즈 에ゼルアート. 프리무로즈 에ゼルアート. 프리묵에 패cept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묵에 캐슐 짓을 때. 프리묵에 캐슐 짓을 때. 프리묵에 캐슐 짓을 때. 프리묵에 캐슐 짓을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버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3명의 칼을 입고 있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원합니다. 내 믿고 있는 것만이 있습니다. 까마귀의 오른팔을 만나고 보면 마지막에 르프스의 오른팔을 만나고 보면은 마지막에 르프스의 오른팔을 만나고 보면은 마지막에 그냥 까마귀겠네 3장 4장 딱이네 건방진 자식 건방진 자식 우리에겐 올베릭이 있다 이놈들 화살이 쓸려나 일단 보스만 주구장창 노려볼까 저 똘마이들이 마음이 안든단 말이지 아주 잘좋아요 아주 잘좋아요 2x 좀만 애들 없앨까 따끔할텐데 왠지 약점일거 같다 왠지 왠지 느낌상 아 근데 도끼도 있네 도끼 한번 찍어볼까 보스는 약점이 뭐야 일단 여기서요 조사를 조사를 일단 한번에 둘에 쓸까 번개 간지럽다 이 자식아 간지럽다 굴베릭에게 분리공격 상승 효과를 좀 줍니까 굴베릭에게 분리공격 상승 효과를 좀 줍니까 내가 하나가 지팡이구만 나 하나가 지팡이구만 여기가 본인이다 이놈의 스윙 슬리즈 찔러볼까? 올베릭한테 한번 실어줘야겠구만 자 너의 재삿날이다 친구야 2x 올베릭한테 한방에 몰아줄까? 한방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턴 하락은 2턴 상승은 2턴 똑같네 5 5 5 5 5 5 아 근데 올베릭 너무 뒤턴인데 내가 끝낼까? 아니 물리공기 아 근데 어차피 9999가 최고잖아 하.. 올베릭에게 넘기고 싶은데 음 음. 올베릭이 어차피 마나가 없단 말이오. SP를 패스해주자. SP를 좀 넘겨주고. 스팸. 부장 구멍 거를 좀 넘겨주지 않고, 스팸에 유지할 때는 좀 더cę. 스팸에 유지acon은 내 것입니다. 가자 우리의 수련한 스킬을 보여주자 아 공격하는 거 구경도 못해봤네 간지럽다 노블코트? 알고보니 이 신여 아리아나가 설마 오른팔이면 진짜 소름이다 아니면 그때 친군가 같이 일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오른팔일 것 같아 진짜 완전 소름 아니면 그 친구가 최종 까마귀이거나 응 응 음... 己を信じ、貫け プリム・ロゼ様 プリム・ロゼ様 さあね でも してくれ 本当に え? おとんのジェルは プリム・ロゼ様 맨파리 남자가 최후의 순간에 했던 그녀의 고향 노블코트의 진실이 있다는 말은 플랫랜드 지방 노블코트로 크림로제의 여행은 계속된다 여기야 한히트 3장까지구나 감사합니다